아으야모 소양 때문에 아으야모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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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김창봉 선생님의 신청곡 호반회에서 만난 걸이겠지? 걸 그렇죠 걸이겠지 맨이 아니겠죠 그죠? 자 이거 이 노래 아시죠? 모른데요 그럼 제가 할까요?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반회에서 만난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파란 물에 잔잔한 호수야 호수관이 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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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